자 끝났구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예상한게 좀 많이 맞아 떨어져서 어 그렇게 뭐 놀랍진 않았는데 4티어는 조금 놀라긴 했네 자 일단은 님들 지금 막 급하잖아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어떤사람 에스더의 기운 999원에 팔고 10레벨 보석 2만골에 팔고 뭐 이런거 있죠 근데 이거 생각 잘해야 되는 게요 지금 그 보석을 가지고 좀 어느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3티 10레벨이 18개가 있어야 4티 보석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티가 바로 나온다고 해서 보석을 10레벨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 50% 확률까지 넣었을 때 50% 확률까지 넣었을 때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골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어 그렇죠 박살이 나고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골드 가격이 일단은 골드가 엄청나게 녹아요 골드가 들어갈 때밖에 없어요 골드 모이는 건 많이 없습니다 초반에는 티어가 변동됐을 때 골드를 모으는 거는 센 골드를 모으는 게 아니라 재료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티어 변동은 이번에 겪으신 분들이 처음이라서 많이 약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티어 변동은 저는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게임 망해요 어차피 언젠가 쌓이고 쌓여서 쌓여서 터져요 그래서 이거 못 버티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난 지금 4티어 때문에 지금 이거 어째야 되냐 게임 접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난 지금 지금 이해가 잘 안되거든 오히려 존네 기회인데 이거를 아니 진짜 이거는 선발 떼고 자시고 빡칠만한 사람은 나지 어제 말렙지근 근데 그것도 사실 아니야 왜냐하면 나왔을 때 카던 위로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님들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욘 이후로 티어 변동 됐을 때는 초반에 진짜 엄청나게 노력만 하면 다 따라갑니다 진짜로 초반에는 자 해서 일단 정리를 좀 들어갈게요 자 크루잔 북부 신규 대륙 이번에 나와요 신규 대륙 이번에 판이 크다고 했고 카제로스 군난 공세 그리고 심연의 존재 등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좀 보스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카제로스 1막과 2막이라는 레이드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카제로스가 몇 막까지 있을까 이게 막 심면막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내년쯤이면 카제로스를 좀 마주치지 않을까 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제로스 전장판 아까 카제로스 전장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이거를 맵에 풀어서 쫙 펼친 거야 이 카오스 던전 어비스 던전 도전 어비스 던전 이걸 촥 하고 펼쳐놓은 게 이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연합군 공적도라는 게 있죠 이거 물어보는 형들 많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 베이머스도 있고 모토 있고 모토 있고 모토 있고 있죠 이거 필드보스도 있고 막 거기를 가면은 그 해당 공적도가 차오르고 그 공적도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은 그 어떤 특정 컨텐츠에서 내가 특수하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버프가 쌓인다 그러니까 이 공적도를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뭘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보너스 개념 보너스 개념 카제로스 1막 지금 이거 레벨 공개 안 됐습니다 지금 카제로스 1막은 7월 말 그리고 카제로스 2막은 9월이었습니다 강습을 약간 서브 컨텐츠를 뒤로 밀어버리고 카제로스라는 메인 컨텐츠를 앞으로 땡겨준 것 같아요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싱글모드 골드는 작게 준다고 했지 이거 골드는 많이 안 줄 것 같은 게 쌀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겠지 당연히 저는 잡재료는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싱글모드 이게 4t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푸쉬해서 밀어줄 거야 올라가라고 그리고 초각성 이거는 우리 그냥 각성기 버튼이잖아 그죠 근데 특정 조건 뭐 시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외곽 테두리가 불이 이렇게 찬다 불이 다 차면은 그때 이 각성기를 쓰면 이게 초각성기로 나간다 그거고요 이게 신 스킬입니다 이게 이게 새로운 스킬 새로운 스킬을 별도로 준 거예요 별도로 이제 이게 유틸이 될지 뭐 딜 측면이 될지 이거는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3 자 이게 이게 존네 중요한데 나 이거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오늘 큰 거 올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대형이 올 줄은 몰랐는데 자 일단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좀 소심발언을 하면은 이런 식의 소프트 계승을 안 한다면 게임이 망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유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기가 떨어져서 유저한테 욕 처먹을까봐 계속 꾸역꾸역 참으면 그거 언젠간 터집니다 진짜 언젠간 터져요 푸는 템포를 운영자가 얼마나 좀 유돌이 있게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드리셋은요 제가 반응이 이러지가 않았을 거예요 진짜 하드리셋은 5,6 시절 하고 이제 욘에서 파푸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욘에서 파푸 넘어갈 때랑 지금이랑 사과학적인 요소가 다른 게 지금보다 과금이 너무 빡세가지고 강화체제 개혁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스크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너무 좀 난장판이어가지고 아 근데 할 거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한다는 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솔직히 이번에도 한번 참을 줄 알았어 카제로스 좀 진입할 때 탁 낼 줄 알았는데 근데 카제로스 진입을 이번에 하네 카제로스 1막으로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딱 처음에 카제로스 1막이라는 단어 듣고 아씨 이거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 난 자 일단 좀 볼게요 자 전투레벨 열립니다 그리고 스킬포인트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밸런스 이야기인데 스킬포인트가 열려가지고 이득 볼 캐릭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스탠스 캐릭입니다 창술, 대헌, 건슬, 얘네 특포 제한까지 풀려서 딜 상승은 유의미하게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보석이거든 이번에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전투에 윤활유를 좀 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전투 쪽에 좀 힘 좀 많이 주는 거 같아 그리고 중간에 뭐 가든지 패링인지 그것도 들어오잖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님들 이게 4티가 나온다고 해서 3티가 바로 병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말이 거칠었는데 3티가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티가 처음 나왔을 때 2티 보석 3티 초반까지 계속 썼어요 2티 2티어 멸하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3티어 딱 나왔을 때 2티 보석이 바로 박살 쳐버렸거든요 바로 오늘처럼 바로 박살 쳤는데 3티어 가려니까 보석 가격이 미친놈이야 그래서 2티 멸하가 슬슬 슬슬 올라갔어요 박살은 나지 물론 이제 깎이지 마디 결국에 3티어는 4티어의 재료니까 지금 4티 보석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4티 보석 10레벨을 바로 도배 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고 봐요 손에 꼽아 근데 나는 지금 10레벨 보석을 갖다 파는 것 까지는 맞다고 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석을 아예 7레벨이 끼고 가는 거는 4티어 진입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3티 보석을 7레벨을 끼고 4티 진입 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다가 카즈루스 1막을 간다? 이거가... 이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카즈루스 1막이 7월 말이라고 치면은 4티어 진입은 7월 10일이잖아 했을 때 대충 2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20일 동안 내가 4티어 보석을 끌어 올릴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야 만약에 끌어 올릴 수 없다면 어느 정도 3티어로 타협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아까 무기 품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혼돌로 하잖아 이제 운명의 돌입니다 운명의 돌 업그레이드 비용이 여기 천골로 박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천장이 나와서 이렇게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12인데도 보라색입니다 이게 총 품질은 120까지 늘어난다 이 명인의 의지가 이게 아마 장인인 것 같아 어 이게 장인 자 지금 보면은 님들 여기에 진화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진화 포인트가 있고 깨달음 포인트가 있어요 요게 악세에 있어요 악세에 지금 악세에 각인이랑 특성이 있죠 근데 이거 악세에 각인이 아크페시프로 들어가고요 특성도 아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악세에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이 악세에 아까 공증이나 이런게 붙으면서 여기에 깨달음 포인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악세가 득템도 득템인데 악세 옵션을 돌릴 수 있는데 돌려놓은 악세를 갖다 팔 수 있어 내가 알초에 그냥 쭈어 먹은 걸 갖다 파는게 아니라 쭈어 먹고 붙여서 갖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돌릴 때 골드가 들어갑니다 골드 이제 요 부분이에요 이제 기본이 있고 영웅이 있고 전설이 있고 유물이 있어요 이건 뭐냐 님들 각인서에요 자 영웅을 5개를 읽으면은 추피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영웅을 10개를 읽으면 추피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유물 각인까지 다 읽게 되면은 3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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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퍼가 여기에 더해져서 몇 퍼가 올라가죠? 21퍼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어빌리티 스톤 효과로 최대 6퍼까지 더 추가로 올라간대요 이게 뭐가 어려워 다시 자 봐봐 안 어렵다니까 이 바보야 자 님들 슈모익 때 슈모익 다 해봤죠? 슈모익은 내가 각인 그냥 선택하지 그치? 돌을 머릿속에서 지워 우리 이제 각인 맞출 때 각인서로만 하는 거야 각인서 자 각인을 A B C D E 여기 보면은 내가 5개 선택할 수 있잖아 어? 이단님 근데 아까 지하기 형이 총 6개라고 했는데 어 6개에요 왜? 여기 지금 직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각까지 그래서 각인은 총 6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근데 어 나는 얘랑 얘가 조금 더 강해진 효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를 돌로 한다고 돌에서 A랑 C가 붙어있는 돌을 깎아 그래서 몇 등급으로 깎였냐에 따라서 여기서 추가 효과가 들어가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97을 깎아야 되냐 뭘 깎아야 되냐를 논할 수가 없는 게 원안에 한해서 어빌리티 스톤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피증입니다 근데 이게 아드일 때 피증일지 치확일지 몰라 이게 아드일 때 치확이라면 기상술사 같은 애들은 리버스도 극류예요 지금 그 말이야 지금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몰라 지금 이거 나와봐야 될 것 같아 나와봐야 돼 이거는 이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논할 때 논란이 됐었죠 97이 좋냐 96이 좋냐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 그냥 포인트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96이 좀 더 낮긴 해 포인트 가성비로 그냥 확률상 이게 다른 각인의 옵션이 이렇게 균등인지 아닌지는 까봐야 돼 그래야지 그게 효용성이 나오니까 86돌이 세상 쓰레기 돌이 아니라 돌을 안 낀 새끼가 쓰레기인 거고요 86돌은 아쉬운 겁니다 쓰레기 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팔찌 옵션 아쉽다고 와 저 새끼 쓰레기 팔찌 끼고 있네 아니잖아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정리하면 돌이 세팅을 위한 게 아니라 장착 각인서 추가 강화 효과인 거죠 아 그럼요 정확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돌은 더 이상 각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옵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세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다는 거예요 정각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대신 그래서 정각 가격이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정리는 뭐 이쯤 하고요 일단 오늘 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제약이 형이 졸라 긴장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티어가 바뀐다는 거는 분명히 이 좀 상실감 때문에라도 말이 많이 나올 만한 거라 근데 어차피 했었어야 될 패치고 저는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수바 어제 기상이 말립 찍었는데 할 거면 하루만 빨리 하던가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앞으로 7월에 이제 4티어가 업데이트 되면은 매일매일 카던을 돌지 싶어요 이제 휴게 안 쌓고 해서 카제로스 1막까지 어떻게든 4티 보석 10레벨을 맞춰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생돈을 때려 박으면은 몇천만 원 깨질 것 같고 어떡하냐 내 올 하반기 없어졌다 이것도 올해도 신혼여행 못 간다 여러분 이거 한번 또 4티어 또 빡세게 달려보고 이번 주에는 아마 이 4티어에 대한 이야기하고 유튜브 영상도 4티어 영상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취직도 우리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추가적인 데이터 있는지 한번 또 저 혼자 보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